장자가 아빠에게 말씀하기를 아버지 나의 복을 내게 주소서 며칠이 못되어서 허랑방탕에 재산을 허비한 후 궁핍했어요 아버지 대문 열고 기다렸어요 장자가 돌아오기를 둘이서 만나는 날 천국까지 열었어요 장자가 아빠에게 말씀하기를 아버지 나의 복을 내게 주소서 며칠이 못되어서 허랑방탕에 재산을 허비한 후 궁핍했어요 아버지 대문 열고 기다렸어요 장자가 돌아오기를 둘이서 만나는 날 천국까지 열었어요 천국까지 열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